칼포스다 다이어트 보다는 한라산을 가기 위해서 미리 운동을 하는 거지 오늘 갈 것은 간월제 간월제 사슴농장에서 3.6kg 지금 시간은 2시니까 도착시간이 2시니까 가는 데 빠르면 2시간? 네 반석단 찍으면 4시간? 내려오면 완곡을 한 4시간 걸리겠네 자기 속도로는 그럼 내려오면 깜깜해질 수도 있겠다 아 너무 힘들겠는데요 하다가 중간에 못 올라가겠으면 내려오는 거지 뭐 네 출근 못하겠는데요 출발 고고 고고 컵라면하고 먹으면 먹을 것 밖에 없어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고요 지금 시간은 2시에 올라가야 하는데 간월제 가려면은 여기 베네이 공영주차장으로 와야지 편합니다 여기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옆에 가게도 있고 빨리 오세요 빨리 마스카페 어? 안녕 출발 경상로 입구 추면 내려오자 여기가 사슴농장이지 여기는 들어갈 때 인도로 들어가 인도가 잘 돼 있지 좀 춥 좀 춥 좀 춥 아 아 아 아 아 아 흠 흠 흠 흠 흠 흠 1시간 음악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언제나 따뜻한 봄날 지금 몇 분이나 걸었어? 21분 21분 지났어? 네 현 위치에서 4.78km 남았네 1.2km도 걸어왔다 가자 지금 올라온지 1시간 됐지? 지금 41분 41분 됐는데 지금 두번째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슴농장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 위치네 반정도 왔다 딱 반 왔다 1시간에 지금 한 40분에 반 왔지? 저번에 보다는 좀 빨랐네 이제 3.1km 남았다 갑시다 그래도 잘 올라간다 강여사 눈올거같은 날씨 고관절 신어왔지? 고관절 신어왔지? 응 우리가 저렇게 걸어온거야 저거 보이지? 저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걸어온거야 지금 1시간쯤 되면 여기 중간에 쉬는덴데 물 한잔 먹고 갈까? 물 한잔 먹고 갈까? 지금 몇분? 1시간짜리 1시간? 출발하자 어? 응 일단 지금 일단 지금 밖에 안남았지 응 빨리 가자 오케이 어 뛰어 들어 자 산위로 왔다 자 된데 들어 거짓말 이제 이제 다닐제 다가갑니다 가슬 새우탕면 라면 한그릇 때립니다 보름 봐라 공연사 저기 가자 멋지지? 응 와 멋진 것 같아 다 왔다 집 4시 다 돼가지고 와 이거 우와 불이라다가 밤새 못 가는 거 아이가 깜깜해질 것 같은데 와 저기다 와 내 밤샘 날마다 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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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땡큐 땡큐 너무 신네 2시간 돌파 2시간 안걸렸지 아 저기 저기 한번 찍자 됐어 됐어 어 모자달라니까 모자달라 건물 옆에서 밥먹는 우스쿠 동그랬어 물기 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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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를 물기가 물기가 물기 물기 물기를 물기를 물기 물기 다이어트 사나러 와서 라면을 먹고 있다 다이어트 되겠네 내려가면서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시간 지금 몇시? 4시 11분 가자 이제 갑시다 이제 갑시다 다이어트 45분 가는 길을 뒤로 하면서 우리 이제 성공 성공 출발 다이어트 합시다 지금 시간 다섯시다 다섯시 4시 59분 갑시다 해 떨어지니까 춥다 물 밖에 없다 앞뒤로 봐도 아무도 없고 다섯시 다섯시 20분 해가 이제 떨어진다 탁 구석 한길 돌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국 돌파 400명 돌파 2명만 더 들어오네 그게 안된다 그게 안돼 아무도 없다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고 이제 어두워지기 1보직전 와 이제 어둠이 찾아오네 바람도 불고 수선하네 맛있다 자기는 거울을 봐 나도 걸어볼게 와 멋있는데 와 멋있다 오늘은 간헐제 미국 캠핑 성공